문중에 재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고문원을 대학에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소장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문원 전문도서관 설립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강수 기자입니다. 경상대학교 고문원 도서관에 보관 중인 여러 문중의 자료들입니다. 각종 교지와 조선통신사 일지, 문중 재산 분재기, 호구 단자 등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각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경상대 고문원 도서관인 문천가계는 지난 1980년대부터 기증받은 5만여 건의 고문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여 건은 경남도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학자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과거 시험지, 각종 매매문서, 소송문서 등이 분류돼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중 자료는 연구 자료로도 출판됩니다. 이런 고서가 경남 지역의 개인 민가에서 보관되어 있을 때는 연구도 되지 않고 그러나 저희 대학 도서관에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되어서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이들 고문원을 문중이나 개인이 보관하거나 소장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대학 도서관에는 고문원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대학교는 오는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190억 원을 들여 고문원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